지금 시작하는 중 신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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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신발리도 있어 뭐야 이게? 몸 자전거야 참천리 미니벨로 참천리 미니벨로 근데 이거 다운이? 다운이가 더 좋은데 다운이가 더 좋은데 다운이가 더 좋은데 이거 보고싶어서 다 이렇게 있는거야? 뭐? 광나네 무광 무광 블랙 근데 이불 왜 샀어? 무광 블랙이야? 내 눈에는 남색 파란색 컬러 왜 이거 골랐냐고 이거 고른 이유가 있잖아 이거 고른거? 일단 브랜드 삼천리 삼천리가 있는데 삼천리가 있는거 중에서 진발리도 있고 가격도 20만원 초반 그리고 그냥 그래도 산다 평도 이게 나쁘지 않아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 중에서 이거 등가지 있는거 이거? 더 힘든데 더 더 싸서 안쌌지? 네 어? 뭐야? 바구니 있네 이게 제일 싸 그러면? 이게 제일 싸고 제일 빨리 보고 제일 바구니에 진발리도 있고 바구니가 바구니야? 바구니야? 바구니 아니야? 바구니야 나 이거 봤어요 바구니 바구니 아니다 이게 어딜 봐 여기에 다는거라고 핸들을 내가 봤다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오 가방같이 그런 바구니 내가 생각했을때 바구니 아 그런 바구니는 아닌데 바구니지 느낌 말래? 이거 내 평에서 봤던 바구니가 이거 말한거구나 오 조립식 근데 이거 바구니 랜덤이라 있어 어? 평에서 바구니법? 응 랜덤 엄청 많이 안보내주고 상품해서 그렇게 받아야될수도 있다 있는 바구니 아 누군이 바구니가 나잖아 누군이 누가 안좋아가지고 그 환불했다고 음 랜덤은 아니잖아 그사람이 문이 없었던것도 있어 연예산에 접이식 되는거 같은데? 왜? 뭔가 접이식이면서 뭔가 안좋은거같아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줄 알았을거같아 아 크네? 10에서 180% 엄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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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아래로 해야지 그정도는 됐어? 제일 아래로 해 아냐 엄마 원래 높게 탈 페달을 밟았을때 무릎 살짝 굽혀주면 돼 난 그냥 땅에 기어가면서 살거야 갑자기 웬 자전거야? 엄마 여행갈때 탄다고 엄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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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게 낫게! 안장도 다 낫게! 다 낫게! 낫게블리즈 최대한 낫게 낫게블리즈 . . . . . . . 이거, 이거 들여줘야되네 뭐야? 나이트? 이거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집에 바다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놀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같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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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섭섭하고 너네는 섭섭하니까 그래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나 떨린다 이게 또 딱딱해져있지만 내가 갖고 있더라고 이거 필요없는데 니가 이거 그냥 잡아챙겼지 근데 왜 붙였어? 왜 붙였어? 왜 붙올라 이제 붙였으면 좋겠지 들어가? 너랑 같이 가보자 됐어? 도애형 빨리 아니 왜 쉬워 됐어? 잠궈? 아니 아니 잠궈? 잠궈 잠궈 이제 샀어 됐어 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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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궂 잠궂 잠잠